웅쩡 웅... 하지마라 힘들어 우빵이 우빵이 엄마 뭐하는거지? 고개 어떻게 나왔어? 세요 고기가 나와줘야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질지?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쳐다본다니까 아있네 랑 랑 랑 ㅋㅋ 왜 싫은데 poquito 슬픈 포토 재밌기 포토 포토 배워주고 이래야지 완전 잘 꺼내네 그러네 너 원래 맨날 엄마가 당겨서 바껴 땋으며 우웅 막 이러나 너 왜이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있지요 재밌는 거야 이건 즐기는 거지 아니야? 어떤 거 같아? 우리 도도 잘 하는데? 저도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응 너무 잘하고 있어야 돼 지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하나만 명단, 하나만 너 귀엽네 부족한 돼지 느낌으로 잡아온 돼지 잘했어 아, 불편 불편 아니, 빵이 불편해요 이렇게도 불편한데 오, 아름다, 아름다, 아름다 빵이 저어서 이제 안 되는데 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힘들어요 이게 제일 낫지, 그나마 자, 이것도 싫어요 왜? 하지 마라, 힘들대로 우방이, 우방이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왜? 진정해 출력이 나니까 그러네? 뭐가 문제여? 이렇게 할까, 그럼? 한참 쭈그려졌어 쭈글쭈글 그렇게 하면 좀 낫나 봐 아니야? 뚱뚱한 애들은 눈물 눈물이 좀 힘들어해요 엄마가 금방 깎을게 응, 금방 깎여? 응, 금방 깎여? 끝 눈물 닦고 가 밥 잘 먹고 물 잘 오는 거 같아 턱을 저렇게 다 담고 먹으니까 왜요? 떨리지 흐흐 흐흐 흐흐